자, 들어가볼까? 우리집? 그쵸? 어 진짜 좁아 이게 뭐야 어 이거 진짜 리얼하잖아 어 이거 너무 외로운걸? 바깥이도 따뜻한 것 같아 식섭이 외로워요 식섭이 심심해요 혹시나 사는 말인데 식섭님 텐트 생활은 어때구리? 아 별로야 그저 그래 어 집 아 집 그래 집을 만들어 줘야지 9만 8천벨? 대충? 잘 부탁해 아 우리집 바꾸고 싶어 이게 뭐람? 양초를 놔가지고 그 다음에 횃불을 이렇게 놔야겠죠? 불 켜 그치 이렇게 돼야 집이 약간 따뜻한 느낌이 좀 들고 그 다음에 여기도 아 됐다 뭐 이렇게 되면은 어 제법 운치 있는걸? 자 오늘 누워서 좀 감성을 좀 즐겨볼까? 써봐 어 약간 빙의할 것 같은데 정보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붙는다 왜 여기에 온 것이냐 왜 여기에 온 것이냐 높이뛰기 장대 이런건 다 있는데 오오오오 벽지 퍼플 밀리터리 벽지 뭐지 오오오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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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디자인 바닥에 깔기 이러면.. 와 멋있는데.. 근데..? 오 our 집 우리 집 장난 아닌데..? 와 나 이제 우리 집 너무 좋아 모든 게 불타고 있어 아마보다 잘하는걸 아니면 그림을 하나 더 그릴까? 누구인가? 아니 벽지 바꿔달라고 하셔가지고 아 너무 재밌어 아 너무 재밌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야? 저 재단은 아 우리 집은 편지 왔다 딱 얹어 보내주셨는데? 와 우리집 랭크 우리집 A 랭크 하우스요 이게 A 랭크입니다 오케이? 해피홈 하우스에서 인정해준 A 랭크 하우스에요 너무 예뻐 너무 멋져 나도 여기서 살고싶어 그러면 이제 바닥에다가 불 뿌리고 다닐 수 있나? 너네 집 앞에 누구인가? 너네 집 앞에도 지금 누가? 너네 집 앞에도 너네 집 앞에도 기침소리를 내었어 저 라면 세트는 여기가 좀 더 잘 어울려 그치 여기 이거 뭐지? 아 양병기 이 야자수가 잘 자랄 수 있는 어떤 양분을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친환경적 화장실 아우 이스 굿 이장표 자 여기 음 나무에게 비료를 주세요 있구나 볼리를 잘 볼 수 있는 나비보베타고 틀어줍시다 아 여기 있구 어 바둑판도 있었네? 볼리부터 심심하니까 바둑 두자 여기 잠깐 묘수풀이 하면서 여기 잠깐 묘수풀이 하면서 자 볼리비를 보고 아 다 봤다 물 내려가는게 개웃겨요 오늘의 붓값은? 뭐? 이거 야 이거 너네 그래가지고 이거 오늘 들여놨구나 내가 오늘 열받을 거 알고 야 이거 얼마야 아우 아우 짜증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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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가 안풀려 아우 어? 이게 뭐야? 벽지상인인가? 잡상인 좀 그만와 저.. 신기한 벽지 신기한 바닷? 신기한 바닷 삼천벨 사에요 그래 자 돈 드릴테니까 자 신기한 신기한 벽지 뭐 들어있길래 사기당했다구요? 바닥에 깔기 이게 뭐야아 아니 우리 바닥에 이게 뭐냐고 왜 야외를 만들어놨어 실례인데 벽보다 낫다고? 와 마네키에 옷 입혀가지고 와 진짜 별이 다 있구나 다 구현해놨구나 고순이 언니 고옥이 아 왜 자꾸 저희를 따라다녀 근데 진짜 나 이거 너무 싫어 왜 그러니? 아 왜 자꾸 저희를 따라다니는 거니? 아우 오지 마렴 아 저 혼자 볼게요 저 아 너무 싫어 아아 샌드백 샌드백 아아 물건 들어왔을 때 따라다니지 말라고 따라다니지 말라고 오어어어어 endo 샌드백 팍 선의 멜로디를 새로 작곡을 할 수가 있어? 인пер 평판은 술을 잘 마시지 오케이 ㅋㅋㅋㅋㅋ 왜 부른데도?또? ㅎㅎㅎ 진짜?! 주민들이 ㅇㅏㅏㅏㅏho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ㅏ- 깃발도 바꿀 수 있어? 아 깃발 디자인도 할 수 있어? 아 일 만들었어 아이씨 오케이 아 요울씨 일을 그냥 대충 하는 스타일이군요 비판적인 의견은 절대 주지 않는 최고의 직원 이 마을에 어떻게 애정을 안 쏟아 와 우리 뭐하는 깃발 개쩐다 맨홀.. 비석 뭐야 갖고 싶은걸? 어 이거지 이거지 방 좀 바꿔볼까? 벽지 디자인 좀 새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어떤 컨셉으로 하지? 좋은 컨셉 추천 좀 부탁드려요 여러분 봄 컨셉으로 벚꽃? 벚꽃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이 어떻게 생겼더라? 쓰읍.. 그럼 화사하게 화사하게 약간 핑크색 불꽃으로 갈까요? 어 오호.. 오오 오오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있을게 내가 좋아할만한 선물을 보낼게 오 참님이 선물 보내줬어요 되게 동숲 mpc인 척하고 참님이 준 선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것도 있어? 이건 뭐야? 목탁을 왜 만들어? 목탁이 좀 집에 필요할 것 같아 이건 집이랑 좀 잘 어울리는 종교, 재식. 의식에 관련된 물건은 집 안에 넣어놓으면 좀 잘 어울려 생각보다 기 tyle 내가 그거 잘한다니까? 인테리어 좀 잘 한다니까? 미래 구하식이야? 무슨 일 모르겠지만 일단 4 이상한 노래일 것 같아요. 아주 좋아요. 무가격 올라라. 무가격 올라라. 무가격 올라라. 무가격 올라라. 이러고 있는 걸 봤으면 다 나간다. 내가 오늘 섬 놀러 갔는데 섬 대표라는 사람이 이러고 있으면 나 바로 집에 간다. 진짜 1초도 다 안 있는다. 간만에 헤어스타일. 식섭이 아버님, 식섭이 양갈래 한 번만이라도 가능하신데요. 개귀엽다. 식섭이 빨간머리 애니네. 오케이, 오늘은 가자. 이러고 다니는데 집에서 저렇게 누가 알아요, 그죠? 여기를 클럽으로 합시다. 오케이, 컴온. 일로와, 일로와. 오호 acha 하하하하하 음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은 어어어어어, 너를 부르고 박수 쳐주니3니까 반응한다! 여자아이ици 효lly 재단 만들어서 저러고 있을지 누가 알겠냐고 사총 발사! 자 선물 뭘까요? 오 오리엔탈 낮은 테이블 왠지 간지 날 것 같은 느낌? 약간 제사상인데 이거? 제사상이잖아 집으로 가자 우리 집에 꼭 필요한 거잖아 처음에 컨셉이었는데 이제 너무 찐인데? 돌이킬 수가 없어 너무 잘 만들어 놨어 두두두두두두두두 어어 어 이것도 약간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축제가 아닌데? 드디어 여기랑 어울리는 불금을 찾았다 망상 아니에요 진짜 문대와 난 나의 사진이 특별해 문대는 내 방송도 모르고 아씨 깜짝 놀랐네 야 오랜만에 지금 괜찮은 물건 좀 들여왔구나 와 와 무상신이시여 어째서 쟤 무슨 떡병만 하는 것입니까 병풍 같은 것도 있나? 병풍 있으면 레전드 어? 하 제대로다 진짜 어떻게 이걸 다 갖췄냐고 내가 뭐 모드를 쓴 게 아니야 그냥 여기서 파는 아이템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Suitable 하지만 taller 치잇